어 이거 너무 머리가 아프다 직접적인 사인에 관련해서 지금 범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매스컴이나 사람들마다 이분의 아버지도 그렇고 누군가의 범인을 특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범인은요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망을 이르게 한 존재는 누군가가 또 뭔가 좀 다른 게 계속 유입이 됐다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정국 한해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혹시 한강의대생 사건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게 맨 처음 이슈가 될 때는 실종사건 중에 많은 실종사건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지금도 이슈가 되길래 며칠 전에 지금 뭐 이렇게 탐사부도 같은 걸로 한번 본 적은 있긴 해요 지금 엄청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갈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뉴스에서 보기로는 이게 뭐 친구 은행 친구 둘이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놀다가 친구 한 명은 실종되고 친구 한 명은 귀가를 했고 뭐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지금 아무 증언이나 이 결말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에게 되게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뒤에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런 내피셜 정도였는데 그래 아무튼 저도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니까 우리 칠형님들의 공수를 한번 가져줄게요 아 이거 너무 머리가 아프다 아 이제 일단 이것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머리가 아픈 게 이렇게 수살이라고 해서 물과 관련된 이런 좀 사건들은 좀 그 음기가 좀 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수를 갔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상황은 결돌이 무증으로 빠질 거다 라는 이야기는 하세요 그래서 그 와중에 조금의 결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 조만간 어느 정도 이렇게 사건에 가다가 잡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단서는 나온다라고는 공수를 주세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사건의 뭔가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아이템 그런 것들을 근데 제가 이게 운기로 느끼고는 지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경찰들이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뺏기게 되거나 제보를 하는 형국이거든요 이 아이템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다른 곳에서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운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재판의 결과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대법원까지 이렇게 항소와 항소를 거듭돼 가면서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좀 그런 공수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단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사건이 저희 조상자가 말씀하시면 자꾸 묻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 될 때쯤에 뭔가 큰 이슈가 한번 싹 도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수까지 못 받았지만 이게 자꾸 뭔가 큰 기운에 이렇게 눌린다 가라앉는다 수면 안으로 가라앉는다 이슈가 그런 운기를 받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이슈로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이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공수를 받은 거는 이게 직접적인 사인에 관련해서 지금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매스컴이나 사람들마다 이분의 아버지도 그렇고 누군가의 범인을 특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범인은요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축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축축하는 사람이 어른도 이 범인의 동기부여에 관여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 의대생이 사망을 이르게 한 존재는 누군가가 또 뭔가 좀 다른 게 계속 요입이 됐다 기운 같은 게 개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절대 근데 제가 기운으로 받기에는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우발성이 있는 사건이 뭔가 계획적인 범죄가 되어 가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고요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무튼 좀 돌아가신 우리 고인의 넋을 달랠 수 있는 우리가 누구나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있게 지켜볼 테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꾸준히 이 관심을 늦추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